올리온 오브 맨하튼 행복하다 체험기 오늘은 행복한 용수의 생일이에요 재미난 용수도 브이로그 찍는 중 재미난 저희 우리 아까 닮았다 브이로그 찍는 일 있었죠 저랑 이거 노래 오디오 보내고 싶은 오늘은 맨하튼 다임스케어에 가서 형수의 생일 광고가 엄청 크게 보였다 이거 보고 맛 있는 앰버그 앤 피자 베이글 등등을 먹고 또 센트럴파크에 갈 예정입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큰일 났어요 이거 많이 먹어야죠 이렇게 추워지지 몰랐거든요 지금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영하 1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도 오당탕탕 올리온 오브의 맨하튼 체험기 도대체 그들은 무슨 노래를 듣고 있는 걸까요? 배고파요? 뭐 안 먹었어요? 이쪽 아까 산 초코바 있는데 그거 줄일까요? 밥 먹으러 갔는데 밥은 좀 이따 먹을 거예요 저요? 저요? 응 오 다리 아주 잘 보여요 저기 지나가는 스쿨 버스 와우 진짜 크다 안녕 귀엽다 안녕 학생들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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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건물들이 진짜 너무 멋있다 엄청나세요 와우 저거 그거 아니야? 미식축구 경기장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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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입성 와우 따라라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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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다 와우 요호 어디에 나와요? 어 여기에 용수 광고가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자리 잡으러 요 용수 요 이영수 요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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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용수 용수 광고 봤으니까 이제 저희는 밥 먹으러 할까 합니다 와우 타임스케어 베이비 어때 기분이? 쩔어요 어 진짜로 와우 쩔다는데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여기 진짜 뒤가 대박이에요 그쵸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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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러분 사방에 롯데타워입니다 하하하하 진짜 좋은 표현인데 나중에는 저희 여섯 명 모두가 방치로 걸리길 바라면 와우 와우 누구 어떤 분이시까 오오 아 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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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멋있다 저희는 파이브 넵퀸스 먹으러 왔습니다 와우 햄버거 정말 먹어보고 싶었던 햄버거를 드디어 먹으러 왔습니다 와우 햄버거 햄버거 각오를 단단히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고기가 엄청 두껍다고 하하하 신났어 빅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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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먹어야죠 프렌치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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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을게요 바이 형은 저 보고 있어요? 저는 카메라 보고 있어 저는 형 안경이 미친 저를 찍고 있어요 엔투큐 벌레가 된다면 어떤 벌레가 되고싶죠? 아 뭔가 있네 주문 완료 저는 어떤 걸 시켰냐면 요거 별 있는 것들이 다 유명한 그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파이프 네킨 버거 여기에 뭐지 야채 추가하고 미디움 레어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프렌치프라이 오니언니 맥앤치즈 그리고 요거는 뭐지 그냥 쉐이크 네 스모어스 이거 시켰어요 스모어스 쉐이크 가 나왔어요 마시멜로우 난 호텔인거 나? 그러니까 와우 마시멜로우를 살짝 해와서 주셨어 이번엔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와우 와우 외나 안해줘? 외나 안해줘? 와우 와우 파이닭키오 네 파이닭키오 네 감사합니다 파이닭키오 여기가 아니라 나 얘기했어 와 와 닭키오 바로 먹어봐야 돼 프렌치프라이 아 맛있게 먹고 오게 너무 맛있다 아 그냥 미디움 어니언 링 와 어니언 링 진짜 맛있다 나쁘지 어니언? 맛난다 야채가 없으니까 맛없지 저도 야채 주세요 맥&치즈 대망의 버거 맛이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와우 저는 미디움 레어로 시켰어요 와우 대박이다 와우 저는 미디움 레어로 시켰어요 와우 대박이다 와우 와우 이거 너무 맛있는데 야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느끼한데 생각보다 양이 적당했어요 다행이다 포기 양이 너무 많아서 포기해버렸어요 배 터질 것 같아요 진짜로 이제 밥 다 먹었으니까 이제 아까 구경 못했던 거리를 좀 구경도 하고 쇼핑도 좀 할까 합니다 여기는 하이라인이라는 곳에 왔어요 너무 예쁘다 자자잔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여러분이 진짜 예쁘죠 짜잔 야채가 잘 들어주게 우리 시냇볼에 같이 봐주기도 해요 여기는 해밀턴파크입니다 와우 뉴욕이 한 눈에 다 보여요 진짜 쉬는 날 이렇게 완전 제대로 힐링하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해 와 근데 진짜 배경이 완전 더 예쁘고 더 빛나고 건물 유리창으로 지치는 뭔가 노을 햇빛도 정말 예뻤거든요 진짜 제가 뉴욕 미국에 이렇게 와보다는 정말 성공했네요 정말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제 또 내일 2회 공연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화이팅! 뿅